김홍별 씨, 여기 어디예요? 여기, 산 좋고 물 좋은 속초예요. 나는 마플할 때. 저희 이제 어디 가요? 어? 보태 타러 갈까요? 네? 무슨 배요? 캣배, 캣배. 속초하면 또 캣배 아니겠어요. 눈 왜 터? 눈 왜 터? 눈 안 돼, 안 돼, 안 돼. 살추야? 어디로? 집에 왔요? Prop다 보다 bus przew 여덟 우리가 점심cje W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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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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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